이런 날씨는 촬영에 취소드리지 않냐? 이 날씨에도 줄을 저렇게 서 있다고?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가요? 중간에 가도 돼요 그럴 수 없지요 이런 날씨에 너무 딱 맞는 맵이에요 진짜? 밥 말아 먹는데 너무 맛있다 육즙 장난 아니야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럽게 육즙이나 육탕이 오늘처럼 이렇게 빨리 먹은 거 처음이에요 맨날 오겠네 오늘 날씨랑도 딱인데 이 코로 되게 좋다 이 코로 되게 좋다